안녕하세요 여러분. 황영웅 가수님의 멋진 콘서트가 끝나고 이제 팬미팅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많은 팬들이 가수님을 다시 볼 날을 손꼽아 기다리고 있는데요. 황영웅 가수님의 인기는 나날이 높아지며 그의 진정성 있는 모습과 선한 영향력도 함께 주목받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최근 트루스타 앱에서 6월 1주차 1위를 기록하며 인기에 정점을 찍었습니다. 무려 257만 8629표를 얻어 1위를 차지한 그는 팬들의 뜨거운 사랑을 받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건강음료 건강의 영웅 모델로도 활동하며 제품이 출시와 동시에 매진되는 인기를 실감케 했습니다. 이 음료의 공동구매를 통해 한부모 가정을 위한 기부까지 이어지며 많은 이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무한한 매력과 긍정적인 에너지는 계속해서 확산되고 있습니다. 팬들은 그의 첫 광고를 축하하며 건강하게 콘서트에서 응원할게요라는 메시지를 보내고 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은 언제나 팬들에게 사랑과 감동을 전해주는 최고의 가수입니다. 또한 황영웅 가수님과 박민수 가수님의 콜라보 무대 고장난 벽시계는 유튜브에서 200만 뷰를 앞두고 있습니다. 두 사람의 환상적인 호흡과 뛰어난 무대 매너는 많은 이들에게 큰 인기를 끌었으며 팬들에게 깊은 감동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무대는 황영웅 가수님의 독보적인 위치를 다시 한번 입증하며 트로트계의 진정한 스타임을 확인시켜 주었습니다. 황영웅 가수님의 성장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뛰어난 실력과 따뜻한 마음씨로 팬들에게 큰 사랑을 받고 있으며 그의 인기는 식을 줄 모릅니다. 그의 무대는 언제나 열정과 감동으로 가득 차 있으며 많은 이들에게 희망과 기쁨을 선사합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구독, 좋아요는 이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황영웅 가수님을 향한 변함없는 사랑과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영상을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세요.